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세일정보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두시면 추후에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처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맨카인드에서 이솝제품 25%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맨카인드 그리고 룩판타스틱 11월부터 한국 배송이 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솝제품 구입하실 분을 미리 미리 구입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솝파슬리세럼 55파운드에 판매를 하고 있고 25%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맨카인드 직구하는 방법이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 찍을때보다 현재는 한국으로 배송 빠른 배송으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대략 일주일 정도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파운드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략 세일된 금액이 120파운드 안쪽으로 들어오셔야지 관부가세 내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솝파슬리세럼 같은 경우에는 3개 구입하시면 조금 관부가세가 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솝제품 25% 세일정보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소스입니다. 아소스 현재 여성제품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는 아래쪽 설명부분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링크도 아래쪽 설명부분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가지 드레스들 판매하고 있는데 아소스 현재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영국 사이트이고 한국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로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120% 넣지 않게 구입을 하셔야지 되고 25% 지금 보시는 제품 전부 다 25%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부분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하고 있는데 대략 드레스 4천여가지 정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이쁜 제품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소스에서 여성 드레스뿐만 아니라 남성 제품들은 최대 60% 세일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철 겨울철에 입을 수 있는 니트라든지 청바지 시계 그 다음에 첼시 부츠 첼시 부츠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스트릿 패션 위주로 여러가지 제품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소스 직구방 모아비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 약간 느리긴 하지만 대략 3주 정도 걸리긴 하지만 한국으로 무료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에어맥스 제품도 이것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할인 코드는 따로 없기 때문에 나이키 트리플 블랙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구입하시면 세일이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붙어서 별로 메리트가 없지만 지금 에어맥스 보시는 곳이 계신데 에어맥스 720 트리플 화이트 제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 세일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98 제품도 세일하고 있고 나이키 에어맥스 200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신발이죠. 나이키 에어맥스 200도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세일하는 제품도 굉장히 많으니까 나이키 에어맥스 720 제품도 보이고 98 트리플 화이트입니다. 98 트리플 화이트 제품도 보이고 MX720 파란색상 MX95 흰색 신발 그 다음에 200 제품 이 제품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네요. 여러가지 제품도 이렇게 세일하고 있으니까 세일하는 제품들 구입하셔가지고 한국에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에어맥스만 전부 다 나이키 에어맥스만 전부 다 모아져 있는 그런 페이지 보여드렸습니다. 트리플 화이트 제품도 보이죠? 여러가지 제품도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린 사이트는 피니시라인 현재 세일하고 있습니다.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아래쪽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10불 할인받아서 모든 제품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 세일이니까 100불 이상만 구입하시고 아래쪽 할인 코드 넣으시면 10불 할인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10% 아니고 10불 할인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나이키 에어맥스 97 제품만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많은 제품들을 이미 많은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100불 120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품도 전부 다 10불 할인받아서 10불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나이키 에어맥스 트리플 블랙 남성 제품, 키즈 제품, 여성 제품 전부 다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도 이렇게 나이키 에어맥스 트리플 블랙 제품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비키즈, 비키즈 이런 제품들도 충분히 여성분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 트리플 화이트 제품도 있고 여러가지 에어맥스 97 색상 굉장히 많이 이곳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고 두 번째 페이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제품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줄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10불 할인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니쉬랑 이전에 만들어놓은 직구하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시는 형태로 구입을 하셔야지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언더아머, 언더아머 아울렛입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세일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50불 이상만 구입하시고 아래쪽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지금 보시는 가격에서 추가 25% 할인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티셔츠 같은 경우에 현재 18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25% 할인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언더아머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언더아머 공홈이기 때문에 직접 배송, 한국으로 직접 배송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배대지로 보내서 한국으로 받아보시는 형태로 구입을 하셔야지 되고 세일하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이라서 굉장히 많은 세일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아머 세일 정보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이베이에서 오클리 선글라스 또는 안경태 최대 60% 세일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이 대부분 100불 아래쪽 70불, 50불, 60불 때 구입이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고글 굉장히 여러가지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상 일상생활에서도 요즘에 많이 쓰는 그런 선글라스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글라스 종류가 대략 천여개 정도 세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고 안경 같은 거 구입하셔서 배대지로 보내서 한국에서 받아보시고 받아보신 다음에 한국에서 렌즈만 갈아 끼는 형태로 구입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셔서 한번 들어가서 오클리 선글라스 세일하는 정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들은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 모든 핸드폰의 리퍼 제품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고 아이폰 6S부터 삼성 제품 삼성 제품 S5, S9, S7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제품도 있고 삼성 갤럭시 8, S4 S4, 굉장히 여러가지 제품들 리퍼 제품 현재 여러가지 모아서 판매하고 있는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이런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제품 판매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애플 워치도 있고 아이폰 7이라든지 6, S2, 갤럭시 굉장히 많은 제품 현재 여기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리퍼 제품 핸드폰 리퍼 제품 보실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락되어 있다는 제품들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전부 다 한국에 가져올 때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시고 마음에 드신 제품으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종류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고 관세는 따로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애플 아이패드 이번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최신 출시된 모델이고 10.2인치 사이즈가 약간 커진 베젤이 얇아지면 사이즈가 커진 그런 제품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그런 제품이고 원래 가격 430불인데 현재 400불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대략 7%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고 지금 이 제품 한국으로 보내시면 대략 부가세 10%만 여기서 추가하시면 되고 배대지 비용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32기가짜리 제품도 판매하고 있는데 32기가짜리는 330불 128기가짜리는 400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아이패드 7세대 7세대 제품 현재 7% 할인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HBX입니다. 하이비스트 현재 가을 가을마이 제품들 전부 다 3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남성 세일하는 페이지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 보시면 되고 지금 보여드리는 금액에서 전부 다 3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 전부 다 3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하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해주니까 한국에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전에 직구하는 방법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좋을 페이지 몇가지 소개해드리면 남성 제품 버버리 제품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전부 다 30%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버버리 제품들 여러가지 구입하실 수 있고 스카프 이런 것도 3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종키친의 제품들도 여러가지 후디라든지 티셔츠 자켓뉴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 전부 다 3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메종키친의 그 다음에 나이키 제품들도 여러가지 30%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나이키 나이키 제품들 나이키 제품들도 찾아보실 수 있고 여성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세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전체 세일하는 30% 전체 세일하는 그런 페이지이고 여성분들도 보시면 좋을 제품들이 뭐 아페세 지금 보시면 아페세 하프문 백 43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 30% 세일이기 때문에 30만원 초반대로 떨어집니다. 아페세 하프문 백 유행 타지 않고 계속해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백 아페세 제품 하프문 제외하고도 여러가지 제품들 파우치 라든지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둘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메종키친의 제품들 30% 전부 다 할인하는 페이지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30% 나이키 제품 세일하는 페이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이키 97도 보이고 여러가지 제품들 베이퍼맥스 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도 있으니까 한번 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HBX 가을 제품들 30% 세일 그리고 세일하는 제품들은 15% 세일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전부 다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센스닷컴 현재 신제품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일하는 정보는 아니고 신제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용 제품으로는 몽클레어 제품들 굉장히 많은 신제품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자켓류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기 때문에 자켓류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몽클레어 제품들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되고 센스닷컴도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 다른 곳에는 없는 그런 제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제품들 굉장히 많습니다. 신제품 많이 나왔고 골든구스 신발도 이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곳에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골든구스 제품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새로운 상품들 들어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 판매하고 있는데 발렌시아가 제품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 신상품 들어왔으니까 발렌시아가 제품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곳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특이한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용 골든구스 신발들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아래쪽 컨트리 부분에서 코리아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 나오면 이렇게 입력을 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쉽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사이트는 여성용도 많이들 구입하시는 몽클레어 제품 날씨가 쌀쌀해졌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은 제품들 많습니다. 신제품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